소원사 18년 이래 이런 꼬라지는 처음이다. 정말 서울에 대형가수가 와도 이 정도로 인기는 없었다. 저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내. 제 별명이 작은 부처님이야. 근데 저놈은 고구장부 잘랐다고 나한테 그따구리 한옥 하잖아. 그렇게 봐라. 이래 된다니까. 자 신세령이 울산에서는 한 입을 하네 또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 후 자 신나게 하하 기고냐 밝은 바람에 우시드시드시드시 설레인 온만큼 아가씨 말로 불러울 허니가 서울이 채소리 잔금상까지 무더 w 상돌이가 불 crisp 이래 된다니까. 상돌이가 불 나까지 그런 마음을 불러울 허니가 서울이 지 CMS eu primarily 나 고개 안 넘어가요 아직까지 청년을 부른 천리 삶하고 절야로만 만나서 아리 아리 날이 슬슬이 슬슬이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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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안 넘어가요 여름 하나 고맙힘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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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안 넘어가요 아리 아리 날이 슬슬이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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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안 넘어가요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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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맘에다 한 번 더! 어차피 맘에다 여러분 감사합니다!